매치니컵 복수한 말씀드렸던 조금만 해 가자 아 왜 그래 자 우가표자 패스 파이 근데 앵창 아니라고 아까 맞대잖아 누가 야 이따 전화할게 아 진짜 많은 줄 알게 왜요? 왜요? 야 나도 아니구 난 언제 오게 없는데 자 우가 우가면 영상을 보내주죠 우? 우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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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공이 various 우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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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페이지 학교에서 5화까지 다 했니? 쭉쭉 가면 되겠네 자, 펴라 왕옥 지나가고 자, 본문은 choosing to be different 다르게 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 자, in the north of Iran 이란의 북부지역에 이스마엘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양을 몰고서 사막을 지나간다 to a remote summer home 아주 외딴 여름 별장으로 in the mountains 산맥에 있는 뭐하면서 sacrificing, comfort, and risking danger 분사군은 두 개가 명료되어 있지 as they sacrifice, comfort, and risk 접속사 as 주어대이 없어지면서 sacrificing, risking, 병료무조로 분사군을 쓰인 것 편안함을 희생하면서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 집 선생님 자, 그러면 이 밴쿠버 캐나다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teenage boy, 한 10대 소년이 reads from a history book at home 집에서 역사책으로부터 글을 읽는데 and, talks with his father about it 역사책에 대해서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홈스쿨링하는 거고 자, he has not gone to school in over a year 그는 1년이 넓도록 학교에 다니지 않아 왔다 현재 완료 계속 어? In the heart of Sydney, Australia 네, 호주의 시드니 중심부에 Paul and his family enjoy a healthy and balanced diet 그래서, 폴과 그의 가족은 아주 건강식과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을 즐기는데 but, 하지만 never go shopping for groceries 식료품을 사러 절대 쇼핑을 가지는 않고 있다 They drive cars and use appliances 그들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전제품을 사용한다 but, 하지만 never go to a gas station 결코 주유소에 가거나 or never pay a utility bill 절대 공공요금 전기세, 가스비,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내지 않는다 자, 인물부터 소개를 하는데 finally 그리고 마지막으로 A group of retired people in Texas 텍사스에 은퇴한 사람들 집단이 live a happy life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in a gated community 이거는 뭐 외부인 출입 제한 주택지 문으로 채워놓은 gated community far from the place 가 생각된 거란다 여기는 far from the place where they used to work and live 그들이 일하고 살던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리고 여기서 보면 a group of without people 해서 a group이 핵심이 아니라 people을 주어로 봤다 그래서 lives 인거고 그냥 they enjoy quality time on their own in their golden years 그들의 황금기 즉 그들의 노후에 그들 자신만의 귀중한 시간을 즐긴다 these people come from different cultures around the world 이 사람들은 전 세계 다른 문화권 출신들이고 they behave the way that the way how를 같이 안 쓰지 뭐만 쓰니 그래서 how the way 하나만 쓰거나 또는 how the way which that which를 쓸 때는 the way 전체사 필요하지 그런 방식으로 in which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같이는 쓰지 말고 이게 관계부사 대용으로 쓰이는 how 대용이고 the way how만 같이 안 쓰면 된다 so they do for various reasons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행동한다 there is one thing however 그러나 한 가지 것이 있다 that these people have have의 목적어가 없지 have의 목적어가 선행사 one thing that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in common이니까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 뭐야 they have chosen lifestyle 그들이 생활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that distinguish them from others 핵심 표현이지 distinguish them from others 그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게 해주는 extinguish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 extinguish extinguish discern a from b distinguish discern tell no separate differentiate differentiate 차별하다 하는 것처럼 어쨌든 a와 b를 구별하다 식별하다 할 때 쓰는 그러한 distinguish 스님 자신들을 타인들과 구별하게 해주는 생활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독특한 생활 방식을 택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네 there is a reading strategy what do the people in the passage have in common? 하루에 하는 거지? they have chosen to live differently from others 변경시킨 거고 they have chosen lifestyles that distinguish them from others 이 얘기인 거지? 우리 내 사춘 형이 나한테 해준 얘기다 니가 그냥 남들이 다 하는 방식을 택하면 탱탈하게 살 수 있을 거고 니가 택하는 그 길이 남들이 택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면 둘 중 하나더라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진짜 군대 같은 데서 특히 조심해야 돼 손 들라고 할 때 남들 다 손 안 들고 있으면 손 들지 말고 괜히 손 들었다가 설락에 고생을 하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손 들었더니 평생 그냥 군 생활 내내 빵실빵실하게 재미있게 아무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 거고 줄을 잘 서라고 하는 게 그냥 남들이 많이 하는 쪽에 그냥 있으면 돼 예를 들면 야 저희 축구 골대 뭐해나? 축구 골대 선착순 한 명 연락이 뛰지 그럼 내 먼저 들어온 놈은 뭐야? 너는 저런 애가 없나? 머리 막아 먼저 들어온 놈은 머리 박고 있고 자 선착순 세 명 그런 시기들이 고민하잖아 빨리 갔다 와야 되나? 어영보영 가야 되나? 이러고 그냥 남들 집단에 외부분이 가는 고속에 끼는 게 맨 앞도 맨 끝도 아니죠 맨 끝에는 편할 거 같아 맨 끝에는 치약 뚜껑을 이마에다 펴고 군대에서 정말 나중에는 너희가 이해가 안 가겠지만 대가리 박어 시간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게 이제 둔살이 되어서 이러고 잠이 들어 편안하는 거야 처음에는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그거는 편하고 다리를 관물때 이렇게 자기 옷장에 있다고 옷장에다가 다리를 올리게 한단 말이야 물그나무소는 올리고서 쓰면 엄청 후달거리고 나중에 벌러벌벌벌 떨리거든 지독한 놈들은 그걸 안 끝내 다 쓰러질 때까지 그냥 놔둬 처음에 쓰러지는 놈은 또 뒤지게 맞는 거지 요즘 부자에 안그러겠지 그렇으면 안그래? 요즘 뭐 충격이니 구탈이니 신고들어오는데 자, 했냐? 그럼 본모 틀고 간다 마던 노맨 여기 노맨들 피시가 있잖아 노맨들 피시마 노맨들가 유목민 현대의 유목민들 노맨이 피시마 너희들 거기는 안가나보지? 노맨이 피시마 노맨이 피시마 노맨이 있잖아 노맨이 있잖아 아니, 정무마를 하나도 시절 안 ice 유목민이잖아 노맨 아, 노맨 가던 대학 저 손 다 번지더라도 다바바바 당연히 대학들어오고 컴퓨터 종아리 прод아 고음알 자, 가보자. Around the globe. 전 세계적으로 there are groups of people, 여러 집단의 사람들이 있다. 어떤? Who know about modern life but quietly resisted. 아, 현대 생활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그 현대 생활을 거부하는, 조용히 거부하는 집단의 사람들이 있다. The Baqitiari nomads, Baqitiari nomads of Iran. 이란에 있는 Baqitiari nomad들이 are one such group. 그러한 한 집단이다. About a third of them. 그래서 a third니까 3분의 1. 그래서 of them인데 have chosen, 복수 취급하지. 5분 뒤에 나오는 게 them, 복수니까. 그들 중 대략 3분의 1이 have chosen not to go to cities. 도시에 가지 않고 were. or, 혹은 not to get jobs other than go to herding. 염소, 목축, 이외에는 other than 하는 건 뭐가 비슷해? except랑 비슷하지. but 무엇을 제외해놓고는 그래서 염소, 목축, 이외에는 직업을 얻는 것도 그렇지? 얻지 않기로 선택을 했다. have chosen not 까지 공통이고 not to go or not to get. During the last century 아, 지난 생기 동안에 이란's leader, 이란의 지도자 the Shah 오, 뭐야? Shah, Shah, Shah 트와이스가 이란의 왕을 이런 건가? 이란의 지도자인 the Shah가 made the 마키티아리 gave up their tradition. 마키티아리 족으로 하여금 그들의 전통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사용목적으로 동상환용이지. 수동태 바꾸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거? the 마키티아리 뭐야? 얘들아 the 마키티아리 were made 그렇지 to give up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to give up their tradition. after the Shah was forced out of power, however, 그러나 이란의 지도자 Shah가 권력으로부터 강제로 불어넣게 된 뒤에 the 마키티아리 went back to their traditional nomadic lifestyle. 그들은 다시 그들의 전통적인 유목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갔다. 자, 우측으로 every spring 그래서 봄철마다 they pack up their animal hair tags. 그들은 그들의 동물의 털로 만든 텐트를 꾸리고 and everything else they own. 그들이 소유한 그 밖의 모든 것도 꾸린다. everything else that which own they possess they own. they lead the desert on foot. 그들은 걸어서 사막을 떠난다. traveling more than 300km to their summer home. 그들의 여름 집으로 300km 이상을 이동하면서 근데 어디에 있는지 which is high in the majestic 자그로스 mountains. 그치? 장화만 자그로스 산맥. 그치? 높은 곳에 있는 그들의 여름 별장으로 300km 이상을 이동하면서 걸어서 사막을 떠난다. 미친 짓이지? 이은제 5층 오기도 올라오고 힘들어 죽겠는데 300km 이상을 걸어서 가다니? 자 in the fall 그래서 가을철에는 they pack everything up 요거 조심하라 그런거야. they pack up everything 이러면 안돼. 그들은 모든 것을 다시 꾸린다. and return to the desert 그리고 사막으로 되돌아한다. 쿠제스탄 province 아 쿠제스탄 주에 있는 사막으로 되돌아한다. 뭐하기 위해서? to spend the winter 겨울철을 보내기 위해서 그냥 자 1번 what does one such a group in life refers to 현대일의 삶의 방식은 알지만 조용하게 거부하는 그 말은 뭐 있지? it refers to a group of people who know about mother life but tightly resist it question 2 every sp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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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ert on and travel to their summer home in the mountains 이니까 산매 자 넘겨서 going out of school out of 학교 밖에서 outside of school 학교 밖에서 여기 자 many people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전세계 다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do not send their case to school 그들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다 instead instead 또는 flatter 우상들이 틀린 문제가 또 이게 하나 있었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요지를 주는 거거든 근데 정 반대인 경우가 있다 요지를 먼저 주고 대신에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빈칸 10개 중에 3점짜리 10개 중에 하나 진짜 어려운 거는 대부분은 빈칸 출원이든 뭐가 됐든 한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요지를 대부분 빈칸을 뚫어 놓는데 그렇지 않은 반대 성향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기 제일 귀찮은 것을 하루 중 가장 먼저 해라 그러면 나머지 하루가 편안하다 이렇게 요지를 먼저 얘기해 주는 거야 그치? 그래놓고 대신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뤄서 결국은 그 일이 다쳤을 때 형편없이 그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글도 있는 거야 대부분은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일을 미룬다 그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글이 10개 중 9개면 이런 것도 하나 섞여 있다고 그래서 어제 마지막을 풀었는데 대속하게 그것들을 어떻게 容中國 어떻게 똑같이 layal 도 성향 요 어떤 klar 믿음 어떤 етров 그 저기 Paige 어れ 너 문유차들 많이 붙었고 보성 우리 또 선배들 나분에 있는 책상 깨끗이 썼다고 뭐 전해주래 대성하고 책상 깨끗이 써놨으니까 괜히 깍죽돼지들 말고 컨디션 조절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해라 라는 조언을 선배들이 보내왔어 엔스레미스트 있지 뭔지 장수셋 자 됐지 넘어가 보자 그럼 자 본문 3 러닝아웃브스쿨 Many people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do not send their kids to school 대신에 아까 not send니까 보내지 않는 대신에 they choose homeschooling 그들은 집에서 교육시키는 것을 선택한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attracted to the lifestyle it allows it allows의 목적으로 그래서 선행사 lifestyle so that it allows which it allows 홈스쿨링이 diverse people 다양한 사람들과 편안함을 느끼고 and 그래서 they can build friendships with them and more easily 그들은 그들과 함께 더 쉽게 우정을 싸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 family baseball games for example 빠져보는데 가족과의 야구 경기에서 kids over all ages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자면 siblings 형제 자매들 friends 친구들과 newcomers 새로운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키즈가 주어고 play with each other and with others 서로서로와 함께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play를 한다 경기를 한다 그럼 위드 홈스쿨링 아 홈스쿨링을 하면서 family members have more time 가족 구성원들은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된다 뭐 할 수 있는 to talk and listen 말하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해주려면 more time to spend in libraries museums and concert halls 도서관과 박물관과 콘서트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그리고 more time to hike ride by street or thing 도보를 할 수 있고 자전거 탈 수 있고 독서할 수 있거나 생각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말이다 자 뭐지 as를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얘는 삼형식으로도 쓰고 a를 b로 여기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도 쓴다 얘는 좀 다양하게 쓰는데 이건 O 형식의 형태고 이건 삼형식에서 regard asb로 쓰이는 형태고 이것도 O 형식인데 tob를 넣어도 되는 거고 그냥 쓰인 그런 형태고 선생님 그래서 진지한 선택상으로 내리지 않았었다 어 부분부정 나오나 부분부정 아닌가 부분부정은 뭐냐 not not 하고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지 왜 전체 나타내는 표현이 뭐야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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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tely perfectly perfectly 자 이런 완전한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하고 not 아트랑 만나게 되면 부분부정을 하는 거지 또 있나 이런게 있지 왜 이런 표현도 좀 알아놔 나중에 독해해서 만나보게 될 거고 그래서 a라고 해서 반드시 e는 아니다 이런 표현도 부분부정해야 할 수게 모든 게 다 그렇진 않다 그치? 뭐뭐인 것은 아니다 항상 뭐뭐인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완전히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난 necessarily 이것도 분문에 많이 나오지 않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부분만 긍정하고 부분만 부정하니 특히 이게 내용일체 나올 때 조심해야 된다 내용일체 나올 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일부는 옳고 일부는 틀리다니까 반은 긍정이고 반은 부정이 되지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바꾸노가 있나? 어 뭐예요 우형식으로 쓰이는 것들을 적혀 해놨는데 밑에 reading strategy in what ways is home-based education different from traditional education 뭐 여기 위에 쭉 다 쓰이는 두 것 이거 by participating in community life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것들 자, 퀘스트를 곱하러 가보자 Why do many people choose home-schooling over traditional education? Because they are attracted 어, 이걸 났으면 되겠지 attracted to the lifestyle home-schooling allows 아까는 it allows 홈스쿨링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 홈스쿨링이 호용해주는 그러한 생활 방식의 이끌리기 때문에 그럼 How can home-schooled children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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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from whom рассказыв 아메리카로 와가지고 지들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디언들을 다 죽여버리고 서쪽, 서부로 개척하기 위해서 땅을 떼준 거야. 야, 너희들 농사 줘. 너희들 땅 줄게. 저기 가서 정착해. 우리 땅으로 만들어버리게. 이러고 이제 땅을 떼어주던 게 바로 홈스테더볼이야. 그래서 저기서 유래한 자작놈을 말해. 그러니까 패전트라고 들었지, 패전트. 패전트는 뭐야? 소작놈. 소작놈이 뭐냐면 자기 땅이 없는데 주인의 땅을 빌려다가 자기가 농사 줘서 주인에게 몫을 주고 자기가 몫을 받아가는 거. 소작놈인데 집 땅이 없으니까 써럽잖아. 그런데 홈스테더볼을 통해서 땅을 주고 막 서부개척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을 자기네 땅이냐? 그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a small farm in the backyard. 자, another group includes. 또 다른 집단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those, 바로 the people in big cities. the people을 대신하는 those.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 like Los Angeles. LA와 같은. who, 그런데 어떤? who are concerned about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해 걱정을 하는. 환경에 대해 관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those, who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those, who 그러면 모아한 사람들이지. LA와 같은 대도시에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럼 they believe that.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생략 가능한 목적을 접속사 때. the future of the plan. 아, 이 지구의 미래가 depends on the creation of the new ways of living.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출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자, 밑에 봐라. depend upon, rely on, count on, draw on, turn to. 하나만 더 써볼까? 뭐야? 최근 수능에 나왔던 result to. 의존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wizard to. 아, 아까 take away. 제거하다. take something away. away가 아니라 take something away. 무언가를 어디로부터 take. 가져가 버리는 거. eliminate. 자, 그러면 these people, 이 사람들은 belong to, 절대 수동태 안 쓰는 자동사. 어디 어디에 속한다, 누구누구의 것이다. these people are belong to,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딱 낚시 거는 방법이야. 이 사람들은 속해 있다. the urban homesteaders movement. 바로 도시 자작 농장인 운동. 이게 더 편할 거야, 너희는. 제 정주자 그러면 뭔 개소리 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작 농장인, 자기 땅을 가지고서 농사짓는 사람들. 그래서 urban homesteaders live in the middle of large cities. 바로 도시 자작 농장인들은 대도시의 중심부에 살고 있고. however, 그러나 they stay away from supermarkets, malls, and gas stations. 그들은 슈퍼마켓과 쇼핑몰과 주유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낸다. 그럼 they grow fruit and vegetables. they raise fruit and vegetables. 기르는 거지, 재배하는 거. cultivate, grow, raise. 그들은 과일과 야채를 재배하고. they raise 가미테나주의 animals in their small urban backyards. 그들의 작은 도시 뒷마당에 동물을 기른다. so they use wind and solar power. wind power and solar power. 그들은 풍력과 태양력을 이용한다. to produce their own electricity. 자신들만의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희 집에도 태양광 에너지 만들어내면 한전에서 전기 공급이 한창 딸릴 때 부르는 게 각수로 파라는 게 있을 수 있어, 한전에. 그래봐야 원가가 나오잖아요. 원가야, 급한데 부르는 대로 줘야지. 딜을 해야지. 그 안 하면 다운되면 어떡해. 그래도 그 거기서 나온 전기로 따라네. 네 전기인데. 파는 사람 수요와 공급해 볼지 몰라. 필요한 놈이 부르는 게 갑시지. 자 그래서 they make their own fuel. 그들은 자신들만의 연료를 만들어낸다. 뭐하기 위해서? to power their cars and trucks. 아, 투부정상의 결과적인 율법이라네. 그치? 그들은 자신들만의 연료를 만들어서 그들의 자동차와 트럭을 작동시킨다. 앞에 거 해서 결국 기획이 된다라는 거. 자, the urban obsider 도시 자장 농업자들은 even collect rain water for washing. 세탁용 빗물을 모으기까지 한다. 속하네. 자, if there are any essentials. 어떠한 필수품인데 that they cannot make or grow. make or grow의 목적어가 선행사 essentials이지. 그래서 그들이 만들거나 재배할 수 없는 어떠한 필수품이 있기라도 하다면 they get them. 그들은 그것을 얻는다. by trading with other obsiders. 다른 자장 농민들과 교류를 함으로써. 교환을 함으로써. 그럼 urban obsider, 도시 자장 농인들은 are not skeptical of all modern conveniences. 이거 번역 써라. 남았네. not all. 모든 현대적 편의들을 다 회의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부분 부정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전체 부정 번역이 되면 틀리는 거란 말이야. 모든 현대의 편의에 회의적인 것은 아니다. 부분부정. rather, 오히려 차라리. instead, they promote ways. 그들은 방법들을 장려한다. 뭐 할 수 있는 방법? to enjoy life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 뭐 하지 않고도? without harming the environment.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서도. 선생님. 다른 교사. 부분 5. choosing to be different. Hey, Disneyland for senior citizens. 마지막 겁니다. the final group is small, but growing at a fast rate. 마지막 집단은 규모는 작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 it is made of people 55 or older. 그 집단은 구성되어 있다. it is made of of. 누구 있냐? consisting of. it? consist of. 그렇지. consist of 돼야 되겠지. it is made of of. it is composed of of. 하나 재미녀석에 하나 더 있지. it is comprised of of. 이 녀석도 있어. 자, 그런데 앞에께 뒤의 곳으로 이루어지다지. 이게 부분 집합, 이게 전체 집합이야. 그래서 그것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는 건데 예이커브의 수동태가 be made of of.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게 consist of of. 또 하나가 comprises. 이 녀석도 참 책임이 난 녀석이야. 왜? 능동수동으로 다 쓰이면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 구성되다, 구성하다. 다 가지고 있는 녀석.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구성되어 있다? it is composed of. it is made of of. 그럼? 번호 맞나? people 55 or older 55세 이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who live in without one communities 은퇴자 전용 주택지에 살고 있는 in southern US states like 텍사스 and 플로리다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미국의 남부주의 전용 주택지 즉 은퇴자 전용 주택지에 살고 있는 그럼 in these communities 이 커뮤니티에서는 residents live a worryfree life every day of the year 1년 내내 걱정 없는 삶을 영유하고 있다 everything is perfect 모든 게 완벽하다 the climate is nice 기후는 좋고 the streets are safe and clean 거리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facilities are specially designed for elderly residents 시설들은 특별히 노인 거주자들을 위해 구환이 되었으며 and there is peace and quiet 평화와 고요함이 있다 자 두번째 본문의 핵심문법 관계되면서 what?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지 what the residents like most about the retirement community is 그러면 주민들이 이제 퇴직자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은퇴주택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what은 the thing that is 바로 that they can look after one another 그들이 서로서로를 보살필 수 있고 and they can에 걸리는 do many things together 많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네 그래서 설명 잘 나왔네 관계되면서 what? 주어 뭐? 뭐? 자리 접속사 데트와 구별하기 자 children can be it 자녀들이 방문을 할 수 있다 but 하지만 only for a few days a year 1년 중에 단지 며칠 동안만 가능하다 그럼 free from이니까 무언 무엇이 없는 밑에 분사법은 바뀐 거 잘 나가 있지 as they are free from에서 as 접속사 없애고 they가 뒤에 주어 these retirees가 똑같은 거 없애고 are가 빙대에서 생략되니까 형용사 프리로 시작되는 분사법이 나온 거지 free from 그럼 무언 무엇이 없는 the free from the stress of working long hours and the burden of raising a family 그래서 오랜 시간 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그런 없는 부담으로부터의 스트레스가 없는 these retirees 이 은퇴자들은 choose to leave their golden years 그들의 황금기를 in happy isolation 행복한 고립 속에서 사는 걸 선택하는 것이다 they are in their own child-free Disneyland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그런 디즈니랜드 child-free니까 애들이 없는 디즈니랜드에서 살고 있다 너희들도 도구를 준비해 너희들은 도구 확실히 준비 되겠네 이럴 때는 아마 소득의 5,60%는 세금으로 낼 거야 10,80%를 낼지도 모르지 선진국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요 그 대신 직장이 없어도 전혀 업종 없이 사니까 캐나는 애들이 맨날 마약 먹고 취해 있지 자, 퀘셜 1 일반 홉스테더스 are mainly concerned about the 도시 자장농업자들은 주로 뭐에 대해 걱정한다 environment what do residents like most about their retirement community 사람들이 같이 모을 수 있다 서로서로를 보살피면서 함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제일 좋아하더라 자, 넘겨서 발람 요약해야지 아... 안 해야 되나? 여기 원래는 많아요 원래 본부가 없는... 아, 네, 저기 가야 되나? 그래, 잠깐 브레이크 같이 잠깐? 20분 정도지 뭐, 20분 현재 시간 8시 30분까지 딱 들어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